장제인이 처음 통키터들이 나와가지고 의자를 갖다 주는데 의자 필요 없다고 그러고 양반 자세로 해가지고 노래 부를 때 허가 컷컷하게 생각하지 말고 장제인이 우승하겠다 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재능과 목소리 하나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공정하고 운과 공정이 따르지 않으면 되지 않겠더라고요 공정한 사회의 나라에서 표현한 공정한 사회의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공정한 사회의 착실한 청년으로 이렇게 비추게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오늘 밤을 모르겠습니다 기분은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노래를 불러야겠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노래로 전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 그걸 알아주셨다는 걸 그걸 가장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 NYBL